어떤 작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공연 다 끝나고 먹고 마시고 노는 쫑파티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프로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전차, 불도저 이런 별명들이 많죠. 남들이 그야말로 엄두도 내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고 성공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해서 남 얘기 잘 안 듣고 한번 시작하면 그야말로 끝을 보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해남에서도 우수형이라고 있습니다. 우수형만 해도 면 단위잖아요. 그런데 저는 면 단위에서도 더 들어가는 완전 깡촌 시골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 2km, 3km씩 걸어 다녔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논뚜록길을 걸으면서 또 밧뚜록길을 걸으면서 학교 등하교 하면서 가슴 속에 풍요로운 정서들을 경험을 했던 게 오히려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물컹한 정서를 갖고 있지 않나. 참 별명이 많으신데 그중에서도 보드웨이 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신 이유가 있으시죠.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뮤지컬들이 정식으로 저작권을 획득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공연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둑질해서 공연을 한 거죠.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연 문화예술이 이렇게 계속 가서는 공연 문화예술의 대중화는 커녕 정말 한 발자국도 발전할 수 없다. 저희 세대만이라도 그야말로 정정당당하게 또 작가를 존중하고 또 작품을 쓰는 작곡가의 영혼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나이센스를 정식으로 한 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더 라이프라는 뮤지컬을 또 토니 어워드에서도 여러 가지 부문에 수상을 한 작품이고 또 그때 당시 뉴욕에서 2년 넘게 롱런하고 있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현지의 브로드웨어에서 하고 있는 작품을 제가 정식으로 저작권을 획득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작품들은 다 1990년대 후반에 다 저작권을 획득한 작품들입니다. 그야말로 공연을 올리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대박 콘텐츠들을 한국 뮤지컬 시장은 정말 돈이 안 돼. 미래가 불투명해. 그래서 정말 노열티를 굉장히 낮게 책정해서 우리한테 팔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런던의 프로듀서들 뉴욕의 프로듀서들에게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서 그때 이제 그때 한번 저작권을 계약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믿잖아요. 이제 최초로 제가 계약자니까. 그래서 이제 브로드웨어에서 라는 별명이 이제 그때 갖게 된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한국에. 젊은 프로듀서인데. 이 사람은 약속을 정말 잘 지켜. 이 사람은 신용이 있어. 그래서 이제 1990년대 그야말로 주옥 같은 뮤지컬 작품들을 다 그때 당시에 나이센스를 해주게 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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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질 것 같다 너와 해피 주인 해피 주인 근데 그 공연을 유치를 하시면서 정말 불공정한 계약을 맺으셨던데요. 지나고 보니까 내 스스로를 위한 또 미래의 박명성이가 대한민국의 큰 프로듀서가 되기 위한 혹독한 저는 훈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대단한 배팅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디서 그런 배짱이 좀 나오셨습니까? 촌놈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이제 한 가지 확신을 갖는 거는 정말 열심히 살다 보면은 또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살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신용이 쌓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프로듀서 1세대로서 저는 굉장히 행복한 선택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갬블러 안코르 공연 때였나요?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시기이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요. 갬블러라는 뮤지카는요. 저에게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야말로 실패와 성공을 동시에 줬던 작품이다. 14개 도시 일본에 투어를 하면서 보여주지 못했던 저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박명성의 무모한 도전이었지만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일본에까지 수출하는 최초의 또 한국 뮤지컬이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려움이 많았죠. 그때 저는 신혼초였습니다. 전세로 사는 집을 월세로 돌려서 놓고 그 전세 비용을 빼다가 배우들 개런티를 주고 기술시댓들의 인권비를 주고 그럴 때니까 그 다음에 그때 첫째 아이 우유값이 없을 정도였어요. 우리 부부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저는 빚적으로 못 사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어려울 때 둘째 아이가 자연유산도 됐을 때고 그 시기가 가장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제가 지금까지 연극 30년 넘게 하면서 가장 힘들고 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시련이 많은 기간이었고 또 저한테 누구도 받지 못하는 또 큰 수업료를 내고 오늘날 그 생각하면 열심히 안 살 수가 없어요. 박명성의 그야말로 자생력을 길러주고 또 맷집을 정말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박명성의야 있지 않았겠느냐. 바라로 오랜 세간의 날을 지나 영원히 살아서 어느덧이 출연한 밤에 편안한 도박사가 있었지 환경이 가세히 기록 조심 아니면 죽은 마음이 죽은 마음이 죽은 마음이 있을까 첫째 속에 피어난 사랑해 그때 당시 대한민국 최초로 아이다 라는 뮤지컬을 140억의 제작비를 투자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가장 녹론하는 8개월 동안 녹론하는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수장이 아프다고 그러면 이쪽 업계가 말이 많아요 또 드라마를 하는 사람들이고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얘기가 엄청 부풀려서 소문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위암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나 해외 출장 나이센스 문제 때문에 나 작품도 몇 작품 봐야 되고 해외 출장 갔다 올게 그냥 그러고 가서 수술하고 그러고 그냥 왔죠 그리고 그거를 1년 넘게 아무도 몰랐으니까 1년 넘게 저 혼자만의 가슴속에 담고 있었죠 그런 일들을 그래서 나의 가슴 수술하여 제 orb의 가슴이 나고 싶다 시가 안고 싶다 시가 안고 싶다 내 백성들 원하는 게 거치고 능력 밖이라는 걸 사랑의 시절 말로만 거치면 없는 유가 불가능한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사랑 허락된 것은 이 순간뿐이야 공진이가 결혼을 하세요 라다메스 그래야 당신 내 도포에 도울 수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영업계에서도 박명성이는 산불 때문에 망하거나 흥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거다 다들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전방 문 닫는다고 다 그랬어요 더 이상 살아날 방법이 없다 한 작품에서 25억을 망하면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남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저는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 오히려 이게 10년 20년 미래에는 이게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건zwang's 사랑휘 바람에 실려 바람에 실려 바람에 실려 바람에 실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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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컴퍼니에 사람을 보는 눈을 또 깊고 넓은 눈을 갖게 해줬다. 그때 어려울 때 관둔 직원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대로 자빠질 수는 없다. 우리가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 작품 시카고에서 한 달 후에 2주 공연을 하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그것도 캔슬라는 극장을 우리가 받았어요. 2주 공연을 하는데 34억을 팔았어요.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박진희 뮤지컬을 만들거나 연극을 만들 때 항상 한국에서 소개되지 않은 장르 기발한 형식의 새로운 스타일 너무 시기상조라고 다들 그러죠 그렇지만 그런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뮤지컬이 정말 이렇게 활성화되고 대중화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연 때의 작품 수준 그 퀄리티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1400회라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지금까지 유지해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박칼린 감독한테 우리 배우들 많이 쫓겨났어요 혼날 정도가 아니고 많이 쫓겨났습니다 저 연출만 제가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때 저 연출이면 완전 허드렛일의 신분의 대명사입니다 따라가는 거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건 내 색깔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모할지라도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야 된다